안녕하세요 지금은 캣을 가고 있는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맞을까요? 모르겠어요 약간 땅땅땅 막 찍고 있어요 막 찍어볼게요 제가 KMI이지만 삼각대가 있더라고요 몰랐지 뭐예요 근데 또 삼각대 조절법을 생각보다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매니저님 있는 자리 가서 여쭤보고 왔어요 희귀하네 사과 함께 다음에 저 카메라 안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보고 언니들 안 돼요 안 돼요 기내 용품 기내 파우치 공개 매일 됐을 보다 이런 제가 한번 예전에 얘기했던 그냥 화장실에서 쓸 그냥 이러한 저러한 파우치 아이패드 이런 펜셋 이런 거 생각난 김에 영양제 생각보다 많은 게 들어있는데 마스크 마스크 여행분이 들어있고 양치 이걸 이제 하러 갈 거고요 핸드크림 필수 반 이상 썼어요 전화 김에는 반입이 되는 용량의 한부가 있기 때문에 손주 국제 핸드크림 핸드크림 시작 핸드크림 지금 З 쪼 적 장 지우고 바르고 고춧가루 너무 많이 떨어질 수 있는 일이 중요하십니다 도착하자마자 편지 시간으론 11시 20분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더 예쁠 것 같은데 약간 다이닝룸? 겸 거실? 여긴 아침에 정말 예쁠 것 같은데 아아크 예에에에에 여기 앞에가 지금 보이진 않지만 바로 여기가 바다래요 그래서 바로 나갈 수 있는 바다라고 합니다 별이 엄청 많아요 주사 물건입니다 집 밖에서 잠을 잘 못 자는 편인지라 잠을 여기 전까지 이것저것 하면 좋잖아요 흠 precipit 33 아침 위목은 됐어 됐어 우리는 촬영하면서 봐 드릴게요 옷이 준비되는 동안 틈채를 이용한 이 길이 너무 예쁘단 말이죠 아까 너무 신났단 말이지 다행이면 날씨가 너무 좋아요 이 문을 나가면 뚜둥 마치 모아나가 된 기분이에요 강아지도 있고 한 마디 다시 즐거워 보이네 저요? 전 자연을 사랑합니다 역시 밤보단 낮이네요 이렇게 내려가는 버디? 버기? 근데 골프카 처음 타봐요 이렇게 재밌는 걸 쓰죠 골프를 얼른 배워야겠다 이걸 타기 위해서? 근데 뒤로 타보는 거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뒤로 탔는데 진짜 잘 나와 너무 좋네요 용으로 여기 위에서 동양으로 춤을 안 왜요? tera 정글 탐보미 감사합니다. 재밌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했다. 제가 인스타 업로드를 해야 하는데 지금 8시 40분이니까 한국시간으로는 2시간 10시 40분이니까 너무 늦게는 안올리려고 지금 업로드를 하려고 하는데 모두 열심히 찍어주셔서 이렇게 열심히 찍어주셨어요. 잠깐 이게 무슨 랍? 밥? 연잎밥 이런건가? 약간 찬밥 같은거 한국식으로 하면 연잎밥인데 약간 그 무슨 콩밥?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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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 않아요. 왜 이러고 싶지 않아. 맛있다. 맛있다 즐겁고 재밌었다? 어, 최연아, 어떤데요? 재밌었다? 고맙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이거 한.. 언제였지? 한창, 그때 알죠? 그.. 한창 빈티지 가방 열풍 불 때도 지금도.. 한 2년 전 맞아요, 그때 저도 꽂혀가지고 아, 맞아, 맞아 구매하고 할 때 재밌었죠? 그때 기억에 구매해놓은 빈티지 가방이었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생각시로에서 나오는 먼지 그분 어디갔어? 신난다, 아싸! 신난다! 마트를 들렸는데, 소주가 갈아요 너무 신기해 초콜릿, 초콜릿 어제부터 먹고 싶었던 초콜릿을 살 것 같아 약간 뭔가 한국에 없는 초콜릿 먹어보고 싶은데 한국에 없는 초콜릿이요? 약간 이런 거 하필 도전을 해봐요? 아, 근데 제가 호텔에서도 계속 갔는데 코콜릿이 유명한 나라인 만큼? 굉장히 저 추천 하나 드려드릴게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킨덕 히포거든요 도전! 저 여러 가지 먹어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먹어봐 도전! 도전! 진짜 살치는데 진짜 맛있겠다 맛있어 이거? 맛있겠다 근데 저희 내일 또 마트 들릴거죠? 큰 마트 우와, 아싸? 그래? 다리가 있지? 고쿵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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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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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쿵칼 고쿵칼 해고 했esc 하이자 아나 고쿵칼 ổ